경기도가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표 조개인 바지락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어린 조개 300만 마리를 경기 연안 갯벌에 방류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6천 톤에 달했던 경기 지역 바지락 생산량은 현재 천 톤까지 떨어진 상황. 경기도는 어민들의 중요한 소득자원인 조개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바지락 종자 300만 마리를 경기 연안 갯벌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시흥 오이도를 시작으로 안산 선감도와 평택 화성 등지 갯벌 6곳에 놓아줄 예정. 지금은 모래알처럼 작지만 2년 후에는 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여기 바지락은 어디 가서 안아주는 바지락이에요. 서울서고 안양서고 일부러 사러 와요. 여기 바지락이 좋아서. 4년도 앉았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죽기도 하고 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뿌려주시면 더 많아지고 좋지요. 여기 사람들은 어민들은.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바지락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인공 생산한 겁니다. 경기만에 서식하는 우량 어미의 산란유도 과정을 거쳐 실내 사육수조에서 5개월 동안 성장시키고 질병 검사까지 마친 우량 종자입니다. 지난해 80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오랜 대량 생산 기술을 통해 300만 마리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어민소득 증대와 경기바다의 풍부한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폐류와 갓감류, 연체동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여름 죽구미 15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바지락 어린족의 30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복원을 통한 풍요로운 경기바다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주TV 조창순입니다.